두 개별 무적의 FC 월드클라스 때 부활을 노리는 FC 액셔니스타의 맞대결 시작하겠습니다. 액셔니스타 박지현 선수가 일단 후방에서 좀 출발하는 것일까요? 밀어주고요. 경북 쪽으로. 액셔니스타의 골입니다. 지현 나이스. 바로바로 화면. 온다, 온다. 바로 연결. 박지현. 다시 한 번. 박지현. 오. 나이스. 박지현. 오. 바로 정혜인을 막 안 세웁니다. 나이스. 지금 이 박지현과 정혜인의 기가 막힌 콤비 플레이가 지금 액셔니스타에서 나왔습니다. 네덜란드 팀 같아. 지금 위로 24. 지한이 하나가 있는데. 이기겠다. 그러니까요. 오 진짜 이기겠다. 우리 시작한 지 25초만에. 조용히 해 봐. 미안합니다. 골킥입니다. 헤이. 굴려줬습니다. 엘로디. 나티. 오케이 굿. 나티 등지고. 틀린 게 아니지만 이혜정이 끌었습니다. 나이스. 지한아 좋다. 서있어. 월드 클라스의 퀵인입니다. 들어가야지. 들어가야지. 우리 거 지금 들어가야지. 천천히 천천히. 어디까지야? 펀버거 펀버거 들어가. 자, 이게 바로 김병지 감독이 원했던 뒤쪽에서부터 빌드업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어떤 전술인데요. 네네. 엘로디. 헤이. 헤이. 하울이랑 바꿨다. 근데 지금 스위칭을 한 거야. 습이랑 공격수랑 바뀌어 있어. 오 대박. 하울이. 헤이. 헤이. 와. 카라인. 됐다. 됐다. 가, 가, 가. 박지현. 박지현. 단독이에요. 위에서. 슛. 캐시가 이걸 막아냅니다. 결정적인 기회. 카라인. 안 돼. 슛이 말라야 돼. 빨라야 돼. 때려, 때려. 자, 완전히 올렸어요. 캐시가 이걸 또 막아냈어요. 지금 정신없이 시작하자마자 두 개의 유효슛을 만들고 있는 액셔리스타입니다. 액셔리스타. 집중하자. 야, 지현이 패스 대박이다. 캐시 쉽지 않아. 유효슛 두 개. 되게 골킥발 차이야, 되게. 골킥이에요. 다시. 네가 놓고 해야 돼. 네가 놓고 해. 납디, 때려가, 때려가. 지금 자, 김캐시. 지금 자, 김캐시. 지금 자, 김캐시. 김캐시. 이 김병지 감독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이 시간 김캐시가. 예, 예. 지ernen 감독님. ести parenting. 북적민 선수. 옆에서 티티 THE Dark is his overall team. 저의 김정진 만드는 거eu. 수업은 역대 planned. 한 번 말씀 드립니다.